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황새란 유인균 땅으로 27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달 식비 이제 보통 4인 가족이죠 부부에다가 아이들 2명 4인 가족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달 식비를 줄이는 방법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니 먹는 걸 왜 줄여 이렇게 이제 방문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수입이 넉넉하면 먹는 걸 우리가 줄일 이유가 전혀 없죠 대들기면 뭐 건강한 음식들 또 좋은 음식들 그리고 또 건강하고 좋은 음식들이 대부분 또 비싼 음식이니까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드시면 좋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 전망 이런 걸 보더라도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물가는 오르고 사람들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가족이 그 한 네 다섯 명 된다고 그러면 네 다섯 명이 다 돈을 벌면 그 수입이 만만치 않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한 반 정도가 이제 실업 실업 자다 이제 일거리가 없다 내지 이제 뭐 실업 급여를 받는다 아니면 장기간 뭐 일을 안 한다 이래 되게 이래 하게 되면 두 명이 벌어 가지고 네 명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식비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식비를 무작정 줄인다 이거보다는 그리고 또 우리가 수입을 어떻게 하든 느려야 된다 이거보다는 이 두 가지가 식비를 무작정 줄이는 것도 좀 어렵고 또 수입을 이제 여러분 마음 같이 아니면 제 마음 같이 이제 느리고 싶어도 그것도 앞으로 분명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려울 때 다른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나 농사입니다 역시나 농사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노는 이제 요즘 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이렇게 노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청년 실업이 이제 되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뭐 이랬던 저랬던 뭐 일을 하시는데 이제 청년들이 이제 실업을 하고 있다 이러면 그냥 우리가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가족들끼리 4인 가족이 이제 농사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4인 가족 한 달 식비가 이제 어느 정도인가 일단 그게 이제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이제 찾아봤죠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4인 가족 한 달 식비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니까 쭉 나옵니다 자 이래가지고 그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아까 몇 개를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달 지출이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인데 한 달에 80에서 100만 원 정도 식비가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밑에 사람은 4인 가족 평균 식비가 한 달에서 100에서 120 정도 나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분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 한 달 식비가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나간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최소한 100에서 150 이 정도가 이제 4인 가족 식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요즘은 이제 모든 빅데이터 이제 그 데이터로 해가지고 평균을 내게 되면 전체적인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히려 뭐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구글에서 검색해 보니까 평균 이제 100에서 한 150 그 정도가 이제 4인 가족 한 달 식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한 저기 한 150 정도 넉넉하게 한 150 정도를 한 달 잡았다 그러면 1년에 1500 1800 정도 되잖아요 식비가 18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수입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이 이제 4명인데 2명이 실업이다 그러면 이제 2명이 한 300 300 해야 600 정도를 만약에 한 달에 번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식비가 150만 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거의 20%에서 30% 정도 이제 식비가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먹고 사는 거는 줄일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렇다고 맨날 라면만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먹는 건 우리가 줄일 수가 없는데 이제 그 나가는 지출 이제 그 지출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왜 농사로 농사로 얼마든지 그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저번에도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4인 가족이다 이제 젊은 친구가 이제 한 2명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하고 이렇게 한 4명 정도 같으면 우리가 평균 부부 부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한 300평 정도 된대요 이제 그 정도면 큰 무리 없이 이제 지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4인 가족이고 젊은 친구가 있다고 그러면 농사를 이제 600, 700평 정도까지 지을 수 있죠 600, 700평 그리고 잘하면 이제 1000평까지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무리하면 그러니까 이제 4인 가족이니까 600평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물들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그 작물만 심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 집에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된장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늘 먹는 거니까 된장 간장 이런 거는 그러면 콩 같은 걸 이제 심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고추라든지 채소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늘 먹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심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과일류 같은 거 과일나무 같은 것도 이제 울타리 치듯이 이제 가해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뭐 한 10그루 나 20그루 정도 심어 놓으면 뭐 첫 해야 이제 수확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그게 한 3, 4년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또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한 일곱 여덟 가지 정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그거를 거기다 이제 심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당분을 정해가지고 뭐 그 한 달에 만약에 이제 두 번을 간다 그러면 한 번은 이제 부부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가시고 또 한 번은 뭐 이 애들이 또 간다든지 아니면 뭐 번갈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2인 1조로 해가지고 한 번씩 이제 가게 되면 뭐 한 달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만 가면 이제 그게 관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농사를 한다고 그러면 화학 비료도 뿌려야 되고 농약도 뿌려야 되고 그리고 또 경운을 해가지고 이제 땅을 이렇게 막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럼 농기계도 있어야 되고 뭐 이래 여러분들이 막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농사가 전부 아 전부는 아닌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기농으로 이제 건강한 이제 그 음식들 건강한 식물들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유기농 쪽으로 되게 많이 가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 농사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유기농은 유기농 하는 비결이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깨울러야 돼요 유기농을 잘하는 비결은 그 농사를 하시는 분이 깨울러야 유기농이 된답니다 깨울다는 거는 농약 취해야 되는데 깨울러서 농약 안 치는 겁니다 그리고 화학 비료 줘야 되는데 깨울러서 화학 비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울러서 밭에다가 뭐 놔두고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잡초 같은 것도 뽑아줘야 되는데 잡초 안 뽑죠 그리고 땅도 확 한번 이렇게 경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요것도 안 하고 다 안 해야지 그게 유기농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대신 이제 소화할 거는 확 줄어들죠 뭐 농약을 부지런히 치고 그 다음에 뭐 화학 비료를 갖다가 부지런히 갖다 부으면 수확을 당연히 많이 하겠죠 근데 이제 유기농 하는 것처럼 깨울게 그냥 막 그대로 방치하고 조금만 가서 한번 보고 한 달에 한 서너 번만 가서 보고 이래되면 이제 당연히 뭐 유기농 하기 싫어도 유기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유기농이 되면 이제 수확물도 현저하게 줄어들죠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이제 모양이나 때깔도 당연히 뭐 저 화학 비료뿌리고 그 농약 친 것보다는 못하죠 근데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먹는 거니까 이제 감자 같은 것도 만약에 농약 같은 거 많이 치게 되면 뭐 때깔도 좋고 크기도 좋고 막 이러는데 농약 치고 이제 그대로 놔두게 되면 모양도 찌글찌글하고 쪼매놓고 뭐 이렇답니다 근데 하나도 농약이고 화학 비료를 갖춘 그야말로 무공해 건강한 이제 그 음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해가지고 여러 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자 같은 것도 한번 쫙 수확해오고 고추 같은 것도 한번 쫙 수확해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뭐 하다 보면 이제 몇 년 정도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털이 잡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태비 같은 경우에도 굳이 시골에서 태비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 쓰레기 같은 과일 찌그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껍질 이런 걸 그냥 놔두면 막 그 안에 곰팡이 피고 난리 나죠 그걸 이제 제 같은 경우에 믹스기로 갈아 버려요 믹스기로 갈아 버리면 이제 국물처럼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다가 저희들 발효 종자균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곰팡이 나오고 이런 게 향긋해집니다 발효가 돼가지고 계속 놔두면 그게 이제 뭐 이래저래가지고 이제 식초까지도 가죠 근데 여러분 식초 만드는데 처음에는 술 됐다가 나면 식초까지 되는데 식초 만드는데 굳이 과일 찌그레기 가지고 만들 이유가 전혀 없죠 이제 그거는 그냥 태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찌그레기를 믹스로 갈아 가지고 축축축축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화난 이런 그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플라스틱 큰 통 있잖아요 그런 데 쭉 쌓아놨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골에 한번 갈 때 이제 그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이런 말통 같은 데다가 들어가지고 한 두세 개씩 이제 차에 실어서 강화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또 시골에 가가지고 그대로 뿌리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에 이제 이런 큰 그 플라스틱 통 같은 거 사람 어른이 뭐 한 3명 4명 들어갈 수 있는 큰 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 갖다 부어놓고 부어놓고 이러면 이제 물론 미생물을 넣어야 되죠 발효 종자균을 넣어야지 그게 이제 안 습고 안 부패하고 잘 발효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한 달 이상 오래 놔둘서 더 좋죠 한 30년을 놔두면 더 좋습니다 1년 정도 놔두면 더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푹 발효를 이제 완전히 사쿠는 거죠 발효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요리조리 이제 작물 같은 데 뿌려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갖다가 온 땅에다가 다 뿌려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니까 일이 많은 거죠 이제 작물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작물 주위만 뿌려주면 돼요 주위만 그래 이제 이제 왜 작물 주위만 하는 거 아니 어차피 이 작물이 영양분을 흡수할 때 뿌리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국그릇 같은 거 그런 걸로 해가지고 큰 이거죠 그걸로 해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주위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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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주면 됩니다 다른 데까지 다 뿌릴 이유는 전혀 없죠 근데 뭐 그걸 갖다가 온 천재로 다 뿌리니까 뭐 탭이 값만 해도 뭐 몇 십만 원이 되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살살살 음식 쓰레기 같은 것도 그 자가다가 이제 그걸 과일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 부지런히 드시고 그 자가 갖다 뿌리면 더 좋죠 그거 다 되고 뭐 보통 우리가 탭이라고 그러면 이제 계분 제가 계분이 뭔가 처음에는 궁금했었습니다 닭동이에요 닭동 닭동을 왜 밭에다가 뿌립니까 그리고 이제 그 돼지동 돼지동을 왜 거기에 뿌리고 섯동을 왜 뿌립니까 그래서 이제 시골에 탭이 같은 걸 이제 뿌리게 되면 뭐 근처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와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저 냄새 맡고 어떻게 살지? 이랬더니 어 여기 황새란 박사가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이 이제 우리 인간의 코는 자꾸 그 냄새를 맡으면 그걸 잘 모른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냄새를 자꾸 맡게 되면 이제 그 냄새를 못 맡게 된대요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처음 이제 그런 냄새를 맡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깜짝 놀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내가 한 시간 두 시간이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그 냄새에 무디치겠죠 그래 이제 이제 어떻게든 이제 그 닭똥이나 돼지동 뭐 이런 걸 갖다가 막 그거 섞어가지고 뿌리 놓으니까 당연히 그 저기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충들 생기고 뭐 오만따만 게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처럼 이제 과일 뭐 이런 것만 싹 해가지고 그것도 발효종자균 넣으면 이게 발효 과정에서 또 어지간한 이 잡균들은 이제 이 발효종자균이 발효하면서 그래서 옆에 건접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 미생물들은요 지 나름대로 이제 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고 같은 균들 지하고 같은 세력들 이는 이제 세력은 용서를 하는데 같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다른 세력들 이제 그걸 우리는 흔히 이제 잡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애들이 옆에 접근을 못하도록 아예 그 막을 딱 만들어 버립니다 방어막을 그래서 이제 향긋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나머지 잡균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태비를 만드는데 막 다 접근을 했다 그러면 냄새가 그냥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썩는 냄새가 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우리가 제대로 발효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냄새가 이제 향긋하고 뭔가 이제 이렇게 어 이거 괜찮은데 그냥 먹어도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딱 그거 하게 되면 그럼 발효가 잘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잘 되고 나면 일단은 맛 그 자체가 좋아요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구비를 하면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물론 뭐 현미경 가지고 계속 봐가지고 이제 구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구비를 할 때는 이제 뭔가 이제 모양이 때깔이 좋아요 곰팡이 같은 것도 이제 피었다 그래도 아주 이쁘게 피워요 이쁘게 피고 뭔가 이 좋으면 그건 발효가 잘 된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이제 시구리 한번 갈 때마다 그 작물 그 주위로만 딱 딱 딱 이렇게 뿌리 주는 거에요 쭉 그러면 어 걔들이 이제 그 다음번에 올 때는 좀 두 자라고 두 자라고 두 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말이 600평 이지 600평 그 땅에다가 다 뿌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태비만 해도 엄청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작물 주위만 뿌리는 거는 그렇게 태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죠 또 하나 이제 작물을 할 때도 한 개만 심지 말고 왜냐하면 한 종류만 심지 말라는 겁니다 고추면 고추 뭐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만 심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물구잖아요 그걸 팔까 아니다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류를 심어 놓으면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상생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자기들끼리 그걸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었는데 이제 소를 방목을 해서 키워요 그럼 이제 소가 풀 때도 먹고 살려놔요 근데 그 옆에다가 돼지를 다시 또 방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돼지가 이제 그 아 소하고 양을 방목을 했다고 그럽니다 양 뭐 돼지 하고는 가면 안되고 그래서 양을 방목을 했는데 그러면 양도 풀 때도 먹고 소도 이제 풀 때도 먹고 그러면 어 이거 소가 뜯어먹을 풀이 적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소가 뜯어먹는 풀하고 양이 뜯어먹는 풀하고는 다르답니다 그래서 양은 지가 먹는 그 풀만 먹고 소는 또 지가 먹는 그 풀만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한 이제 이렇게 좀 좁은 공간이라고 해도 이제 소 키우는데 양을 방목을 해도 전혀 이상이 없대요 그것처럼 이제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심고 저거 심고 온갖 거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제 이거 땅에 양분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옥수수를 심으면요 옥수수 지가 먹는 양분은 또 따로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지가 먹는 양분 따로 있습니다 깻잎을 심으면 깻잎이 먹는 양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줄을 나와 가지고 여기는 깻잎, 여기는 고추, 여기는 옥수수, 여기는 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심어 놓으면 뭐 이제 거기서 이렇게 난 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짱아치도 만들고 그다음에 된장도 만들고 뭐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쭉 쓰다가 그리고 또 남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농사를 해보면 실제로 양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남는 거는 이웃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재료감만 받고 팔면 돼요 공짜로 주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시골에서 유기농으로 만든 거야 그 유기농의 비법은 뭡니까? 깨어른 거죠 내가 아주 내가 깨어르게 농사를 해 가지고 양은 좀 별로 안 놓고 좀 적게 놓고 그리고 모양은 좀 이렇게 뭐 좀 못난이처럼 찌글찌글한데 농약 하나도 안 치고 화학 비료 하나도 안 치고 농사 한 거야 그 가지고 내가 장아채를 만들었어 그가 내가 된장을 만들고 그가 내가 간장을 만들었어 이래 가지고 재료감만 주고 이렇게 처음에는 한 요만큼 먹어보라고 주고 맛있다 어쩌다 그러면 그럼 내 팔 거야 한 요만큼 있는데 그럼 이제 살래 이런 주변 사람들 몇 명한테 팔면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뭐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게 다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수입을 더 느리려고 하지 말고 물론 수입도 더 느리면 더 좋죠 직장에서 월급 더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손님이 많아 가지고 돈이 더 많아지면 더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울 때 또 혹시나 그렇게 됐었을 때 그걸 제대로 못하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출을 줄여보자 그럼 우리가 지출을 줄인 것 중에서 제일 만만한 게 저는 농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골에 땅 같은 거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큰 땅 빌리는데 1년에 쌀 한 가마 정도만 주면 된대요 1년에 쌀 한 가마 그럼 쌀 한 가마 해봤자 뭐 얼마 나잖아요 뭐 1, 20만원 밖에 안 합니다 쌀이 얼마 전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고 그 땅을 여러분들이 빌려가지고 거기서 가족들끼리 다른 사람들 뭐 돈 주고 사람 쓰지 말고 가족이 이제 우리 먹는 것만 농사한다 그리고 우리 먹는 거니까 막 확 빌고 모으고 뿌릴 필요 없이 그 깨울은 농사 그게 바로 유기농의 비법입니다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그거죠 그렇게 이제 농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고 벌레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벌레는요 맛있는 것만 먹습니다 맛없는 거는 절대 안 먹어요 벌레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오고 조금 남는 거는 주변에 팔면 된다 그럼 여러분 먹는 것도 식비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팔아서 그래도 막 큰 돈은 아니라도 이래저래 기름값은 벌 수 있고 이런 게 제가 제안하는 한 달 식비 줄이는 비법입니다 그럼 1년에 이래저래가 여러분이 농사를 해가지고 한 달 식비가 150만 원씩 아까 했었을 때 1,800만 원 1년에 들어간다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농사를 해가지고 1,800만 원 벌라고 그러면 무지 힘들다고 그럽니다 무지 근데 여러분들이 농사를 해서 그 식비 1,800만 원 중에서 반만 줄이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900만 원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농사 1년 내내 열심히 해가지고 1년에 900만 원 벌기 어렵답니다 뭐 이거 나가는 거 저거 나가는 거 다 떼고 나면 1년에 900만 원 벌기 어렵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농사에서 내먹는 것만 해결해도 1년에 여러분 식비에서 1,800만 원 나갈 거 900만 원만 나가도 어떻게 됩니까 아니 건강한 음식 먹고 900만 원 식비를 줄였으니까 어밀히 따지면 900만 원 벌은 거죠 900만 원 벌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살 연습해가지고 이게 좀 재미가 난다고 그러면 아니 옆에 땅들 좀 더 임대해가지고 조금 더 느리면 돼요 뭐 600평만 하지 말고 한 천평씩 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남는 거죠 오늘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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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